안녕하세요. 라울 역할을 맡게 된 홍광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크리에이티브 팀 사람들한테 나란 사람이 아직 어리지만 준비를 하고 있다. 그러니까 다음에 꼭 시켜달라. 그래서 포지션을 보게 됐는데 그걸 라울하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영광이었죠. 나는 라울하고 이미지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성 관객들의 사랑을 받는 역할이기 때문에 안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켜주신다니까 너무 감사해서 알겠습니다. 다음에 꼭 시켜주십시오. 합격이 됐어요. 최고의 무대에서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프로덕션 팀과 함께할 수 있다는 거에 굉장한 거기 참여할 수 있다는 거에 자부심을 느끼고요.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열심히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.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페라의 유령이 많은 뮤지컬 관객분들의 첫사랑 같은 작품이라고 들었어요. 그래서 그 기대에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거고요. 처음 보시는 관객분들께는 최고의 작품으로, 최고의 내용으로, 최고의 연기로 보답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. 많이 보러 와주세요. 감사합니다.